친구들 신비아파트 퀴즈 모두 풀어보셨나요? 오늘은 니온특별편 퀴즈 함께 풀어볼게요. 고고! 니온의 눈 색깔은? 물론 나도 흥국사람이야. 매력적인 블루! 니온은 하리와 첫 피구 대결에서 이겼다? 오! 구하리 진짜 세네! 하리의 강속부를 받아냔 니온 정답은 O! 니온의 가방은?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정지화면으로 보면 정답 4번 니온이 처음 무찌른 귀신? 정답 4름기 니온이 전화고니는? 예언의 소년을 막기 위해서 니온과 같은 반이 아닌 사람은? 현우, 가은, 하리와 같은 반이니까 정답 1님 알기스 지하의 악귀를 감시하는 존재는? 악귀들을 감시하는 경비견 경비견, 캐르베로스 니온과 강림의 전투에서 니온이 사용한 금지의 힘은? 봉인해제! 이것이 아이기스의 힘이다! 세피리 카드의 봉인해제 어떤 귀신과 전투 중에 니온이 하리에게 고백했나? 내가 널 좋아하나 봐 정답, 송각시 니온이 하리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구원하려 애쓰는 니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어 하리가 귀신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고 세피리 카드의 모양과 이름이 바른 것은? 정답은 3번 캐테린 니온과 강림이 힘을 합쳐 무찌르려고 한 귀신은? 지금이야! 우사첩 청복 청령을 조사하던 중 밤에 만난 신비가 대안한 건? 정답은 얼굴팩 니온과 희원은 눈 상태가 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정답, 흥굴에 갇힌다 니온이 희원에게 해준 게 아닌 것은? 형광등이 고장 났길래 내가 우선 고쳤어 4번 구덩이 떨어진 희원에게 손을 내민다 니온은 희원이 처음부터 고민한 걸 알았나? 알고 있었다 진의 귀신을 물리친 분결은? 정답, 근원의 폭발 희원이 준 팔찌 모양은? 정답 4번 니온이 예언서를 주고 떠난 이유는 오픽현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정답 5 새로 등장한 니온의 알지 니온이 내가 없는 동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살짝 테스트 좀 해본 것 뿐이에요 정답은 살아 니온 특자 편 재밌게 풀기 해보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저이 유튜브 youtube conscreate 지금 어떻게ующий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야 저희가 할 수 없음 자신50